자 그럼 먼저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시고 뉴스들 정리해봅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중동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증시도 좀 빠졌습니다. 약부합. 네. 쿠티도 지금 배 공격했다는 얘기도 또 들리던데요.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면요. 다우전스는 0.44% 하락했고 나스닥은 0.04% S&P500은 0.17% 하락했습니다. 오늘 뭐 이따가 쭉쭉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반도체가 되게 안 좋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어제 그 젠슨왕 CEO가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블랙웰칩의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지금 줄 서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3%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반도체가 안 좋은 것인가 라고 보면 대만의 TSMC 주가도 1.88% 올랐고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은 좀 잘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좀 이제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송명섭 위원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첫 번째 뉴스는 그냥 바로 그걸로 넘어갈게요. 그 유가하고 항만 파업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유가라든지 뭐 항만 노조 파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변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동안 잊고 지냈었는데 코로나19 때부터 시작됐던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경기적인 측면에서의 수요 대응은 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좀 촉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리를 좀 내려가지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수요를 좀 둔화를 시킨다거나 할 수 있는데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뭐 금리를 올린다고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WTI 선물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일주일짜리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전히 뭐 71달러 제가 70달러 초반대이기 때문에 그 유가 자체의 그 절대 레벨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속도라는 게 있는 거고 여기서 뭐 이제 유가 100달러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ING 생명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달러인데 뭐 100달러를 대비해라 그러면은 와 이거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유대교 명절인 로시아샤나 로시아샤나가 좀 중요한 명절인가 봅니다. 근데 요거를 끝나면은 이제 보복을 다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런 휴일 명절 뭐 이런 때인 모양이군요. 요럴 때 또 중동의 다른 국가들은 요럴 때 공격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순서가 아 이제 이스라엘이 할 차례니까 요거 끝나고 이제 할 것 같다. 근데 그게 이게 전쟁이라는 게 국가 간의 전쟁이지만 사실 국내적인 정치적 목적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명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꽤 유의미한 영향을 좀 미칩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됐던 하마스하고의 문제에서도 좀 그런 날짜들의 국내적인 명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럼 만약에 이란의 그 석유 시설들을 공격할 경우에 그 지금 전체 원유 생산량의 한 3% 정도를 이란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란은 그 국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 전 세계적인 영향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란이 이제 밀수출을 한다거나 하는 쪽이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냥 몰래 몰래 팔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몰래 몰래 팔고 있던 것들이 끊기면 그 나라들은 이제 다른 데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란은 우리 이란 거 안 쓰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갈 문제는 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얘기는 항상 나오는 게 호르무즈 해업.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되면은 어떤 반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호르무즈 해업을 봉쇄를 하게 되면은 그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가가 지금보다 배럴당한 28달러 정도 오를 수 있다. 그러면은 ING가 전망한 거랑 좀 비슷한 100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 항만 파업의 여파가 생각보다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동부에서 파업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19 때 LA에 있는 항구들 멈춰가지고 거기에 배 다 서 있던 모습들을 좀 봤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항만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47년 만에 파업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파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에 항만노조 한 번 하지 않았나? 파업은 안 했었어요. 파업은 아니었었나요?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한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그냥 출근을 못 했었던 거고. 한 4만 5천 명 정도가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이고요.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약 작업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랍니다. 지난달 30일에 단체협상, 갱신협상을 했는데 이견을 좀 좁히지 못했고. 근데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측인 미국 해양협회는 노조의 임금을 50% 가까이 올려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그런데도 지금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임금 50% 올려줄게요 했는데도 저희는 그걸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어떤 게 최대 쟁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임금이 쟁점인지 다른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뉴스에 나온 걸로는 사측에서는 임금을 한 50% 인상 제한을 했다라는 거고. 두 가지 포인트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항만 크레인 자동화. 그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만 크레인들이 자동화되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 우리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많이 짚긴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명분은 그걸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중국 크레인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자체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를 또 레버리지 삼아서 임금 협상에 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쟁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약간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노조가 저거 할 때 어느 대선 후보가 노조 편을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식자재라든지 이런 쪽에 좀 비상이 좀 걸려있는 상황이고 요즘에 또 미국이 최근 3년간 가뭄이 들어서 소 사육이 좀 많이 줄어갖고 소고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이? 네. 근데 주로 수입되는 게 호주산인데 상반기에만 호주산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가 늘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고기 파업,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안 되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고기라고 하면 좀 비싼 식재료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걱정하는 게 패스트푸드 가격이 오르는 걸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가가 오르면 가장 보편적인 음식들, 서민들의 음식들의 가격이 오르는 걸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유가도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올라서 이게 70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높은 레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SCFI가 상하이 콘테이너 운임 지수를 제가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콘테이너 운임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운임이 엄청 올라서 공급받은 인플레이션이 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뭐 그리고 이제 항만의 파업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줄을 서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줄을 서서 파업을 내려야 되는데 얘를 못 내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그럼 안 내리고 돌아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중에 파업이 재개가 되면 그때부터 착착착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뒤로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업 문제가 좀 장기화될 수 파업의 여파가 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루 만에 이틀에 3일 만에 일하던 거를 하루 만에 다 처리해 주지 않으면 뒤에 체증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항만 파업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또 유독 부각이 되는 거는 지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뭔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금리는 인하를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와 해운 쪽에서의 공급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라는 거는 확실히 지수를 누르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항만 노동자 파업이긴 합니다만 또 미국의 그런 노조가 잘 결성된 산업들이 또 몇 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달아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류 때문에 올라갈 가격 인상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중동발해서 석유 오를 가능성이 있고 운임도 지체되면서 오를 가능성이 있고 임금 올라가고 여러 요소들이 지금 전체적인 미국 물가를 또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리는 내리는 주세가 지금 이게 내리는 주세인데 그럼 또 안 맞잖아요.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안 맞죠. 이거 저희가 또 잘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스라엘 문제도 그렇고 항만 파업 문제도 그렇고 대선이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제도 지금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요즘에 네타냐후 총리가 말을 안 들어? 라고 할 때 이걸 누가 정확하게 얘기해줄 수는 없지만 정권 바뀌고 그 사람하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 말고 약간 그런 분위기도 좀 있거든요. 하여튼 미국의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이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다음 뉴스는 남 걱정이 아니고 우리 걱정. 우리 걱정. 뭘 남을 걱정하냐. 중국 증시 얼마 전에 보셨죠? 그냥 수직으로 상승했잖아요. S&P 오베갖고 항생지수 비교해볼까요? S&P 1년 내내 올랐죠? 1년 내내 올라가지고 20% 올랐습니다. 항생지수 1년 내내 기었죠? 최근에 오른 것 때문에 31% 이하가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오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원래 항생지수가 좀 작아요. 시장이 좀 작아가지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ELS를 발행할 때 주로 항생지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변동성이 커가지고 거기서 쿠폰을, 수익률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이 빠지기도 하고 많이 오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지수는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고요. 주요국의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죠. 항생지수 33% 올랐고 나스닥 21% 올랐고 S&P 520%, 상하의 지수도 그래도 12% 올랐습니다. 니케이트 2.5가 13.5% 올랐는데 코스피만 마이너스 4%예요.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1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우리가 좀 부진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밸류업을 추진을 했지만 효과가 좀 미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밸류업이 당장의 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하방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좀 있고 거기서 우리도 좀 배당 투자라든지 이런 거 주식 수익률을 바라지 않고 그냥 배당이라도 좀 따박따박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증시는 꽤 매력적이거든요. 4% 이상 배당 주는 데들이 꽤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생각보다 전체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수 전체의 시가총액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아까 왜 코스피는 마이너스 4%인데 왜 코스닥은 마이너스 13%냐고 본다면 코스닥의 대장주들의 2차전지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는 무슨 겨울이 오네 마네 이런 얘기하면서 떨어진 게 있었고 2차전지는 캐치음의 영향으로 좀 많이 떨어진 게 있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무슨 거버넌스라든지 제도라든지 이것 때문에 많이 빠진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증시에 차지하고 있는 주요 포트폴리오 산업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삼성은자 주가 차트하고 코스피 차트거든요. 보면 삼성은자 올라가는 때하고 코스피 올라가는 때 삼성은자 올라가는 때하고 코스피 올라가는 때 삼성은자 빠지는 때하고 코스피 워낙 시가총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삼성은자하고 코스피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겨울 얘기했어요. 겨울. 제가 그 얘기했죠. 기우지에 지내듯이 겨울은 오겠죠. 언젠간. 3월부터 얘기하든 6월부터 얘기하든 11월부터 얘기하든 겨울이 오긴 오잖아요. 그럼 이전에 겨울이 어떤 식으로 왔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삼성은자 주가 차트하고 영업이익. 빅파이낸스에서 따온 겁니다. 이때거든요. 이게 겨울이 온다를 얘기했던 때가 2021년 7월 요쯤 돼요. 영업이익 고점입니다. 노란 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고점인데 그럼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빠지기 시작한 추세는 여기서부터란 말이에요. 2001년 후란 말이에요. 1년 후. 그러니까 1년 전에 겨울이 온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겨울은 2년에 한 번 옵니까? 3년에 한 번 옵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온다라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가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는 방향에서 되게 약세로 가다가 여기서 한 번 올립니다. 주가가.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빠지긴 하지만 이게 겨울이 온다 그래갖고 내려가는데 겨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유지가 되니까 조금 올라갔다가 그다음에는 실질적인 이익 전망치가 줄어들게 되면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이 되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이유가 이때 겨울이 안 오는 줄 알고 한 번 올랐다 내려온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겨울이 온다라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없었다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올라오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어진 겁니다. 딜레이가 들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던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럴 것인가 라는 부분. 그러니까 겨울은 오는데 1년 지나고 온다. 겨울에 겨울이 온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건데. 겨울에 겨울이 온다. 내년 겨울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거고 여기서는 또 중국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문제라고 본다면 또 달라요. 아까 블랙엘 수요가 넘쳐난다면서요. 그럼 SK 아닉스는 HBM 내년 거 다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이 온다라 그러면 2026년 겨울에 겨울이 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근데 지금 블랙엘에 못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겨울은 삼성전자한테만 오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이따 송명석 위원님 오시면. 송명석 위원님은 약간 약세를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상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내 증시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요인으로 금투세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금투세 얘기는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그때 국회 토론회를 보니까 금투세 때문에 빠진 거냐 안 빠진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금투세 때문에 빠졌냐 안 빠졌냐를 떠나서 금투세가 투자 심리를 누르고 있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 빠질 것 같으면 쇼쳐라. 이런 얘기했다가 욕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금투세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요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예 금투세가 도입되는 걸로 아예 확정이 돼서 끝나버렸다면 그 안에서의 뭔가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났는데 우리가 또 한 번 희망고문.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를 합니다. 오늘 의총이군요. 오늘 10시 반에 의총을 하는데 시행유예 폐지에 대한 선택지를 놓고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손을 들면 여기서 지도부가 2년을 유예할 것이냐 3년을 유예할 것이냐 같은 구체적인 사안은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방송 인터뷰를 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은 금투세 하면 안 된다라는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적이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방향은 유예인데 한 2년, 3년 지나게 되면 지방선거 대선이 있어가지고 그때 도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폐지 같은 유예 아니겠냐. 근데 사실 이런 거 약간 말장난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됐든 오늘 결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네. 의청에서 아마 뭔가 방향이 좀 나올 것 같고 이건 민주당에서도 여기저기 들려온 얘기를 보면 폐지 쪽으로 아예 그냥 선화를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폐지하려고 그러면 또 개정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예를 시켜놓고 폐지하는 것도 방법. 일단 유예는 시켜놓고 그 다음에 폐지 수순을 받더라고. 바꿔야 될 게 많으니까. 뭐랑 급하니까. 폐지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바꾼다고 시간 넘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캐즘에 대한 얘기인데요. 도요타가 전기차 생산 규모를 50만 대 줄이기로 했다. 원래 150만 대. 2026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생산 계기가 150만 대 됐는데 100만 대로 좀 줄이겠다라고 부품업체들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장 만드는 거를 2026년으로 연기를 하겠다. 원래 2025년 말이었거든요. 2026년으로 연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차량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생산 연기를 결정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기에는 도요타가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파는 회사도 아니고 지난해 판매량이 약 10만 대인데 이걸 2025년 말에 만든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요타는 좀 늦게 생산 계획을 줄인 편이고 GM이나 포드는 진작에 많이 줄였습니다. 요즘에 이쪽 관련한 취재를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몇 달 동안 취재했던 얘기에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캐짐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극복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은 결국은 캐짐은 전기차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 이걸 해결하는 것도 되게 뻔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기차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차가 나와야 됩니다. 좋은 차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만나는 중국 전문가들 얘기가 중국에는 전기차 캐짐이 없다는 거예요. 뭐 캐짐이라는 게 원래 얼리어덥터에서 넘어갈 때 원래 있는 거라고들 생각하잖아요. 중국에는 전기차 캐짐이 없다는 겁니다. 워낙 많이 다양한 차종들이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와서? 네. 그래서 뭐 내연기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비자들이 생각을 할 때 내연기관을 사시는 분들하고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의 수요가 아예 분리가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기차를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전기차를 골라요. 네. 그 내연기관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고르고. 중국은 이미 그 구분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거고 좋은 차 있으면 사는 거지라는 거고 거기에 또 핵심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과 스마트폰하고의 연동. 이게 어쩌면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스마트화된다는 거는 자율주행인데 레벨 3는 아예 소비자들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그런 정도인데 중국에서 이게 나오는 거는 2.99999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경을 쓰긴 써야 되는데 어쨌든 내비게이션 찍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긴 간다는 거고 책임은 소비자한테 있겠지만 스마트폰하고의 연동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마취 검색한 다음에 차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연동들. 그리고 자잘한 기능이겠지만 헤드램프 켜가지고 여기를 좀 더 해상도를 높여갖고 빔 프로젝트처럼 영화 보고 그런 기능들도 있고 헤드램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가 소비자들한테 매력을 주면 그 캐짐 넘기는 거는 어차피 수요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자율주행하고 스마트폰하고의 연동.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OEM들의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폰하고 연동하는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스마트폰 생태계로 끌려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바라는 거는 딴 건 안 바라고 스마트폰하고 연동만 해주세요. 근데 자동차 회사들은 그것만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앱을 다운로드 받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앱 내가 다운로드 받았으면 차에서 그냥 쓰고 싶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절대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게 앱마켓이에요. 자동차 회사마다 앱마켓 따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OEM들이 요즘에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 거의 안 하고 있는 데다가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었던 거라 그러면 과연 우리가 쾌짐을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카들이 제때 출시가 돼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전기차 시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런 게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PHEV가 한 1000km 이상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PHEV는 아예 그냥 좀 구닥다리 비효율적인 차라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엔진도 넣고 배터리도 그렇게 많이 내면 돈 엄청 많이 들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건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PHEV가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PHEV도 어차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 보급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가 많으면 하이브리드는 충전을 안 하니까 충전소랑은 좀 관련이 없는데 PHEV가 늘어난다는 거는 충전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충전소도 많아지고 해서 그런 쪽에서의 캐짐이 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캐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키를 결국은 차가 팔려야 배터리가 팔리는 거니까 결국은 차 회사가 쥐고 있는 거라 글로벌 OEM들이 힘을 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들은 또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이 밑에 이제 자막을 한번 좀 빼보면 참 놀라운 광고가 하나 저는 이제 처음 봤거든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죠.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를 발표를 해서 83만 원의 공개 매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소식을 광고로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권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내일 모레 잘 또 쉬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새 목감기 많이들 걸리시더라고요. 진짜 밤에 이렇게 좀 쌀쌀한 데다가 맞아요. 요즘에 이제 습도도 낮아지니까 확실히 좀 건조한 환경에서 주무시다가 감기 걸린 경우가 많던데 혹시 가습기 있으면 또 가동시키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 3% 앱에서 확인하세요.